라고 썰어주시고 lime mari 바이 나 미나 안녕하세요 INTRIZ! 나현 미나입니다 네 미나였습니다 제가 미나에게 애교로 저는 끼워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럼 전 잠들어 보도록 할게요 알라맛 해 нем 안쳤는데 왜 안 ви늦지 어? 아직도 안 일어났어? 왜 안 일어났어?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? 그럼 더 찍어라. 가니까 나아. 아 이거 귀여워. 아 뭐 찍었어? 예! 다 봤을래. 잘했네. 귀엽네. 이거 잘한다니까? 다음은 기대가 아주 많이 많이 드는 우리 24일 버전의 알람을 제가 듣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되게 귀가 안 밝아가지고. 진동이야. 응. 진동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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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. 자기야. 이만 할 시간이야. 자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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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알람을 만져. 알았어. 이현아 좋다 진짜. 아침밥을 같이 먹고 싶게 되는 그런 알람 소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찜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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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고 싶겠다. 안 먹고 싶은데 안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. 이현아 작가 잘 까세요. 왜 이거 맞잖아 지금. 맞아. 아침밥. 천천히 악에. 하지마. 갈게요. 하고 잘하겠습니다. поговорти 마세요. 나 어떻게 해야 돼. 나 하고 뭐 하고 안acity 나 화 못 내겠어 나 어떻게 화내야 돼 이리저리만 해 아 뭐야 나 진짜 화내되겠어 화나 그냥 애교로 나 진짜 화내는 방법을 모르겠죠 그러면 귀엽게 삼자주니까 귀엽게 하니 일어나 안 일어나면 너무해 이걸 줘 쓰이야 안 일어나면 너무해 일어나줘 네 진짜 착하다 진짜 착하다